2024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을 뺐음에도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이과 학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이 입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이 됐던 킬러 문항을 없앤 2024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 50% 수준으로 출제됐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구경수 주요 과목 모두 난이도가 높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수능 난이도가 높아져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당한 시험이었다. EBS 연계 체감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막상 정답을 고르기 쉽지 않은 준킬러 문항이 많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은 제가 느끼기로는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 주요 과목 전부 다 어려웠는데 특히 국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EBS 연계는 많이 됐다고 느꼈는데 그 연계된 작품들에서 오히려 더 세세하거나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선지들이 많아서 수학 영역은 난이도가 높은 사전 문항을 비롯해 정답률이 전체적으로 낮아 변별력을 가르는 기준이 됐고 2018년부터 절대평가 기준이 적용된 영어는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이 역대 가장 낮은 5.3%보다 더 적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어 영역은 EBS 연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도 문항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사교육 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킬러 문항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균 난이도는 더 오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만점을 받더라도 문익과 학생들의 표준 점수 차이가 매우 커 올해는 특히 교차 지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한편 평가원은 오는 20일까지 문제와 정답 이의 신청을 받고 다음 달 8일 수능 성적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